K-POP 말도 안 돼요 되게 사람도 많고 아까 오다가 둘이 지금 뒤에 있네 우와 K-POP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듯이 너무 쩍쩍쩍쩍 저희도 아닌가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와 여기에 여섯 명이 다녀왔겠죠? 이런 곳에 스트레이키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죠 와 진짜 대단하다 믿어지지가 않다 여기다 진짜 별 따옴게 별 따옴게 별 따옴게 스트레이키즈가 여기 딱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? 얘기만 했어 우리 한다보다 안 했어 여기서 스트레이키즈가 그리고 미쳐날려 오늘도 우리 도와대 종이 때리고 미쳐날려 오늘 밤 시작해 종이 때리고 미쳐날려 오늘도 우리 도와대 종이 때리고 미쳐날려 종이 때리고 미쳐날려 너무 멈.. 우리 도와대